10-16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즐겁겠군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즐겁겠군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걸? 우와, 칼은도 깜짝 즐겁겠군! 쨍그랑, 부위가 죽었나 있다 계속해도 돼 와우, 신선한 부위 하나가 떡 떨어져 나왔네 아, 엄청 고급 고위 같은데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즐겁겠군! 25%뿌리 아우, 천천히 굿에 굿에